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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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둘 셋 워라운드 워너원 워너원 안녕하세요 워너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몇 분 들어오셨죠 갈린군? 어떻게 봐요 이거? 여기 있어요 5,040 오 벌써? 7,300 벌써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딱 딱 천 만 분 들어오시면 아 만 만 만 만 만 분 들어오시면 저희가 어딘지 공개하겠습니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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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바로 됐어요 네 많이 오셨다 맞아 맞아 만 오천 명이었어요 저희가 여기 제로 베이스입니다 여기가 제로 베이스 저희가 지금 워너원 거 촬영 중인데 할린군 또 저랑 우진현 이렇게 MC 맞고 있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저희가 그리고 외국 팬분들 많이 계시니까 할린군이 영어랑 중국어로 좀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01입니다 우진입니다 저희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은 체크해봅시다 여러분은 몇분정도 즐거워봅시다 감사합니다 잘하는데?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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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어도 한번 형이가 할까요? 아 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빤Pod jetzt 15년 동안 그럼 이제 오래 기다렸으니까 제로 베이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nuclear 에이~~ 제로베이스 여기 검은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여기는 저희가 비밀 새로운게 왔기 때문에 secret secret 비밀로 하고 궁금하시다면 금요일 밤 11시 금요일 밤 11시 본방상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곳 막 라면, 과자, 음료수, 탄산 저희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그리고 그리고 어이? 어이? 왜? 소룡아 이소룡? 아 이소룡인 줄 아시겠지만 백수입니다 아 백수? 백수 혹시 융지성 씨?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뭐하세요? 지성이 형이 또 라면 뭐하세요? 네 저 라면 하나 때리고 있어요 진짜 때리고 있어요? 맛있어요 혹시? 네 지성이 형 라면 드시는 와중에 저희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둘, 셋 워너원 투 워너원 안녕하세요 워너원의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가서 인터뷰 네 네네 이거 굉장히 맛있는 라면인데요 형 한 번 드셔보실래요? 아 아니 어 그러면 잠깐만 제가 제가 지성이 형이 끊이더라면 얼마나 맛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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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어서 뜨거워 조금 먹어 뜨거워 어 팬분들 맛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아 잠깐만 아 근데 나 그날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주세요 아 오빠 빼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 작전 실패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성이 형 거 다 뺏어 먹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아 빼지 마다 뺏지 말라고 아 또 뺏어 먹기라고 본방사수를 다 하셨나봐요 워너원 거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다 보신 거 같아요 와 지금 벌써 91540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형 감사의 표시 한 번 저기 많이 들어오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워너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뽀뽀 하나 해주세요 오 좋았어 어 잠깐만 저기 뭐 있어요? 어? 저기 뭐 있어요? 어? 갑시다 그러면 저희가 방을 한 번 돌아다니는데 방을 한 번 돌아다니 어 잠깐만 방을 한 번 저희가 돌아다니 어? 웃으세요? 웃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민망하니까 어? 저희도 저희도 사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디를 보여드릴 거냐면 어? 잠깐만 재환이 형 방 재환이 형 방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저기 설마 여자? 설마 우리 숙소 형 우리 숙소에 여자 들어왔어요 여러분 워너블리 여러분 지금 저희 제로베이스에 웬 여성분이 아니 왜 여자 있어요? 여러분 누구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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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만에 찾아뵙게 된 거 같은데 진짜 간만에 찾아뵙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 사실 솔직히 어 어 워너블들이 오신 만큼 어 제가 어 워너블들을 위해 솔직히 조금 약간 어 팬송을 드려드릴까 하는데 즉흥적으로 약간 최초 공개할게요 어 뒤에 계신 분 어 뒤에 계신 분 누구죠? 에이 어 우리 재환이 약간 진짜 간만에 찾아뵙게 됐어요 잘 모르겠어 오케이 잘 모르겠어 약간 팬송 잘 모르겠어 지금 말하는 건데 어 잘 모르겠어 지금 잘 만들어볼게요 성원님 여러분 그러면 워너블를 위해서 팬송 한 번 들려주십쇼 팬송 만들어볼게요 에이 기대돼 기대돼 랩도 해주면 좋고 하죠 해볼게요 지금 즉석이에요 어 너라면 어 기다렸어요 우리가 더 기다렸어요 어 빨리 와서 우리 쳐가봐요 예 어 우진이 어 활린이 어 성모형과 재활이 지성이가 당신들을 기다렸어 어 어 어 우진 랩 2 3 4 5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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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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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6 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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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7 7 7 7 7 7 7 7 8 8 8 8 8 7 9 9 10 10 10 10 11 11 10 11 12 12 12 13 13 13 14 13 마지막으로 월업을 들게 하트 한 번 알리면서 갑자기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난 진짜였어요 재밌었어요 엄청났어 오케이 여기 성은이 형 방 지성이 형 방 지성이 형 방 키리 키리 형을 가져가야죠? 여러분 이거 다니엘 형의 작품입니다 또 지금 지성이 형 방이 이렇게 된 게 다니엘 형이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린 하나 가져가야지 기린? 아니 다니엘 형은 어떻게 했는데? 모르겠다 일단 가자 가자 여기 관린이 방 지나고 데이 방 지나고 어? 지훈이 방 지훈이 방 어?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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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잉? 지훈이 방 여기 지훈이 방인데 지훈 형이에요? 왜 날개가 있죠? 지훈이 형 지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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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훈이 미앱 하고 있어요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아닌데 누구야 누구야? 뭐야 뭐야? 어? 생윈 형? 요정이야 요정 어? 무슨 요정이야 진짜 작구나 잠들었어 여기서 요정이야 요정 와 대박이다 형 지금 너무 많은 워너블들이 보고 계세요 진짜로? 네 지금 천사라고 뭐해 형 지금 천사라고 빨리 보여달라고 얼굴이 불었다고 처리해줘 지금 라면 먹고 자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해요 형 형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하세요 성훈이 성훈이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워너블를 천사 천사 형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하시는데요 워너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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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귀엽네요 저쪽 진영이 방 가봐요 재밌어요 진영이 형 방을 진영이 형 방을 잘 모르겠어 진영이 형 방 어? 어 뭐야 누가 있어? 어 누가 있어? 야 미안해 누가 하지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있는지 몰랐어 야 뭔가 있었어 네? 어? 뭐가야? 야 Oooh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디있어? richtig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 hommes 아lik 와 behöỏ 근데 민현이 형도 보고 싶다는데 민현이 형은 형은 황해요. 왜? 위안이 형 나. 위안이 형 너 여기 있었어? 너네 괜찮다. 여기 있었어. 진짜 세게 뛰어들었는데. 형 지금 깜짝 등장했는데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뭐야? 1번은 탑 윙 형. 2번은 강탄이야. 3번이 옹성우 앤 옹러블 앤! 스웩 스웩! 지성 씨? 윤지성. 오케이 오케이. 5번에 라이광을! 줘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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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타이밍. 오케이 오케이. 강만에. 오오오! 오케이.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저희. 다 같이 한 번 인사드려주세요. 2, 3, 1, 2, 1! 안녕하세요, 워낙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 16만 분 지금 10분도 안 했죠, 저희? 네, 저희 지금 얼마 안 했죠. 13분 했어요. 16만 명이 우리의 튜토리브를 보고 계세요. 너무 많이 보고 계세요, 진짜.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브이라이브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날 시간에 또 많이 봐주셔가지고 지금 고등학생, 학교, 학교에 주면 소리 질러! 와, 여기까지 지은다. 와, 진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소리 질렀어요. 지금 수업 중인데 소리 질러가지고 혼났어, 지금.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브이앱을 엄청 기다렸다고. 하트 식사는 하셨는지요? 밥 먹었어요? 와... 많으신 분들이 거 없으신 분들이 있네요. 사진 받으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 하트... 모니터가 들고 있는 것 같네요. 하트가 500만 개. 와... 뭐 먹었다고요? 돈가스 나왔대. 와, 우리도 하트... 비닛밥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아, 여기 지금 없는 친구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일단 제가 지금 지훈이랑, 대휘랑, 진영이가 잠깐 외출을 했어요. 맞아요. 아주 특별한 곳에 갔으니까... 비밀 미션! 금요일 밤 11시 제로 베이스 통해서... 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네. 꼭 궁금하시다면... 본방 산수... 본방 산수요? 본방 산수 해주세요. 본방 산수요? 본방 산수요? 여러분, 본방 산수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본방 산수요? 하수 생수를... 하수 생수로... 하... 바름이 좀 그럴 수 있으니... 하트... 하트... 꼭 금요일 밤... 하트... 여러분 금요일 밤 11시... 하트... 하트... 꼭 본방 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하트... 카메라 맞춤 10점, 카메라 맞춤 10점. 화면에... 하트...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는... 아, 끄기 싫어. 카메라 치고 다 같이 인사하고... 아, 끄기 싫어. 알겠습니다. 나도? 끄기 싫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훈이 형 형을 찾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형을 빨리 불러달라고 성훈이 형 성훈이 형이 오고 있어요 성훈이 형이 오고 있어요 자지 말고 성훈이 형 왔어요 성훈이 형 성훈이 형 전사가 빙빙 Jong distribution 다 보이나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세무엉이 형 어디 나와요? 다 나와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얼마 안 했는데도 너무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범인 X완 다니엘 귀엽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려주도록 할지. 안돼요x2 네 여러분 진짜 오늘 만나서 오랜만에 진짜 V LIVE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다음에 또 V LIVE로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지금까지 하나, 둘, 하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보마사수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금요일 밤 11시! 행복한 하루!